세워주세요. 이렇게 세워주세요. 세워주세요. 이런 어린아이 하나 시킬 수 없는 걸! 우물은 아닌데. 죄송합니다. 전자 같은 시대에 비쌤 정도만 먹고. 차로 나눔 마시면서 운행을 제거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난. 씁어주고 이마. 인사를 안 봤어요. 약간 이랬어. 전화 계신다. 인사를 안 봤어. 다섯 장을 들고. 다섯 장을 들고. 다섯 개를 가지고. 다섯 개를 가지고. 이걸로. 십이나 십이나 십을 만들고. 나머지 두 장의. 끝자리. 오케이. 나 이해됐지롱. 0으로 떨어지고. 니가 알아서 해봐. 나 이해됐지롱. 나 이해됐지. 나 이해됐지. 여기 협정은. 여기 해봐요. 여기 재미가 있는 걸까? 재미있는데요? 해보자. 두 개를 해 그. 한 개를 해. 그럼 합쳐서 틀리지 않니?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? 근데 우리가 이게 아니더라고요. 이 맛이 아니라 뽑을 때 손 담는 게 낫겠어. 뽑으려고 하죠. 아홉이었습니다. 저는 아홉입니다. 괜찮아요. 부자가 안 해, 마지막. 아니, 괜찮아요. 아홉이 단요. 아홉이 단요. 이것은 아홉이 단요. 우리... 167. 잘 섞여서 옵니다. 아홉이 단요. 그렇다면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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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먹으면 돼지. 다시 봐요, 이화주. 파랑 빛깔, 이화주. 아홉이 단요. 아홉이 단요. 아홉이 단요. 이화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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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화주. 이게 수준은 아니고 호패랑 비슷한 민증이라는 게 나오거든. 그걸 주고. 민증. 민증. 주민등록증이야. 주민등록증이야. 백성을 주민이라고 불러. 나중에 살짝 얘기해 주세요. 여기까지. 아홉이. 다음 자리 보면. 후별감이 그때. 다음 장면은 운별감이 극대하면 맞아 맞아 운별감 뭐 어쩌죠 한 번 더 약한 거 하세요 아니 안 올게요 아니 아니 미안해 미안하다 빨리 할게요 네 샷! 다음 장면은 꼭 운별감이 극대 오오 이거 어허허허허 어 야 그림 잘 그렸다 어허허허허 잘 먹으세요 으 Captain 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